아 수동식으로 이렇게 물을 펴서 샤워를 하네요 그리고 가방에 가공을 잡고 있어요 나는 평소에 오신 거에요 나는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을 찾아요 면업 타올 면업 타올 아유 저렇게 동생을 깨끗하게 시키는 거 봐요 아유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데 자꾸 워낙에 동생을 시키네요 아빠 전술치만 괜찮아요 맛있는데 나라 전통 화장실을 한번 구경할게요 병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커버도 없고 병기만 달라 여기 물 받아서 붓는 걸로 내놓고 좀 그렇죠 아유 문도 이거 구멍이 뻥뻥뻥 나서 다 찌그러져 있고 아유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싸지도 못하겠네요 여기는 그런데 그래도 참고 싸야 돼요 아유 전구도 없네 밤에는 휴대폰 불 켜고 싸야 되겠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옆에서 보면 고개 내밀어서 보면 보인다 옆에서 보이는 게 이게 문제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현지 화장실입니다 자 현지 화장실입니다 자 현지 화장실에서 보인다 고춧가루